아! 시타와 야메로 어 뭐야? 야메로요 뭐요? 어! 여보 오면 안돼! 안녕하세요 여러분 백팩입니다. 오늘 찜이랑 영화 한 편을 같이 보기로 했어요. 저희가 영화 리뷰를 하게 돼서 같이 영화를 한 번 보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컨텐츠를 찍을 건데 제가 영화를 받아서 영화를 쭉 보는데 보니까 영화가 수위가 높은 장면들이 좀 많더라고요. 10년차 커플이 같이 영화를 보는데 수위가 높은 장면이 나온다. 그럴 때 어떤 반응이 나올지 우와! 안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의 주 목적은 수위 높은 장면을 보고 싶다 이런게 절대 아니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화 리뷰 컨텐츠 조금 있으면 개봉하는 영화가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한테 연락났어요. 근데 그게 심지어 퀴어용화인거에요. 잘 찾아온거지. 하하하하 일본영화 일본영화 일본영화였어? 일본영화고 여보가 일본영화를 좋아해요. 내가 좋아하잖아. 오이트 개이 연애야? 아 그래서?! 남자 둘이 연애를 하는데 약간 좀 복잡해요! 도시담이 등장인물의 얼굴이 제일 궁금해. 잘생겼다. 뭐야? 맨날 흐련한데? 아 머리 좀 잘라주고 싶다. 뭐야? 무슨 말이야? 제가 지금 여기에서働기고 있어요. 검사? 조사 대상자였어요. 그래서 저도驚고 있어요. 다른 여자와 바람편나 봐. 뭐야? 아내가... 아내가... 아내가 바람편나 봐. 그리고 다른 여자와 바람편나 아낸 분이라고. 어떻게 고맙게 해달라고. 그렇군요. 왜 이렇게 말해? 어떻게 할까? 왜 이렇게 말해? 어떻게 할까? 왜 이렇게 말해? 뭐해? 뭐야? 아내가 바람편나 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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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뭐야? 상사가 아니야? 뭐야? 뭐야? 상사가 시작해. 상사가 이제야? 지금 8번째인데? 상사가 싫어해서. 뭐야? 학교가 매주 낀이야? 어머. 키스는 그냥 말했잖아. 시원하게 만들어야지. 어머. 아 이거... 이거 이용해 먹는 거네 지금. 그거 이용해가지고. 그거 이용해가지고. 이거 로맨스 스릴 아니야? 이거 약간 특이하다 스토리가. 아... 저걸 비닐으로 해서. 그러니까. 한 배 잡아먹는 거구나. 저게 안 돼. 뭐? 어떡하지. 그냥 키스에만해도 돼. 근데. 그냥 키스에만 해도 돼. 그냥 키스에만 해도 돼. 뭐 그렇게? 어머 어머. 고맨. 너... 나의 거 좋아. 괜찮지? 좋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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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이뻐 나 깜짝 놀랐어 어머 이 소리 뭐야 안돼 깨닫잖아 뭐야 생각났어 나 벌써 빠져드는데 이게 원래 나쁜 놈이었는데 더 나쁜 놈 되겠네 주말 어디서外에서 식사해? 네? 뭔가 먹을까? 안녕 어머 어머 이번에 키스 한 번 더 해야 돼? 뭐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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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모르는거? 어머나는거? 어머나는거는 없었고 그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3번에 왔어요 여기가 3번에 왔어요 진짜 거의 안 와요 근데 지금 메일을 하면 彼女은 어떻게 생각해? 뭔 소리야 내가 아름다워 내가 아름다워 바람 캐릭터 그럼 한 번 더 키가 쿠폰 생략 말자 報告합니다 왜이래요? 이게 직업이니까 어머 뭐야 어머 어머 뭐야 ASMR이야 어머 너무 기숙하지 진짜 재밌다 어머 손 어디가 벨트? 키스를 어디에만 하라는 건 아니잖아 어머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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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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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부윤도 이혼할 마음으로 탐정을 붙인 거겠지 증거 잡아서? 왜 울어 제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혼해달라고? 이혼하자고? 여보 말이 맞았는데? 잠시만요. 왜 갑자기 이혼이야? 誤解가ある 誤解って 걸려들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오오오오오오오오 반전 오오오오오 미스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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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무슨 말인지 내 차나에서 조선으로 입은 이유 이유 미안 다시 전화할 때 seu 번역할 수 있을까 이럴때는 결정되면 되겠습니까? 제가 조사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머! 라벨 먹고 갈래? 웃는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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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여보 조심해 아주. 왜? 누가? 누가 이렇게 잠깐 들러놓으면 어떡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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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여보 오면 안 돼 어머 아아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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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스 시스템 안 하래라 괜찮 몇다기무줄까 이노 아잇 자신물이 안타깝다 안타깝다 어 왜? 가려 가지마 야 메루야 いやまだあの女と切れてなかったんですお前と付き合ってるわけでもなんでもないんだからじゃあなんで仕事だなんてうさつくんですか? 本当のこと言ったら 見まかせ 何で電話してきたんですか? 飯でもどうかな? この1週間ほどどうするお世話なんですか? 別に普通だよ 어? 집으로 같이 갔네. 왜 안들어가? 들어오라고 말해줄게 기다리나 보다. 아가っていいんですか? いいよ,もちろん. 얘가 오히려 거리 좀. 좋아하는 거 봐. 하게 해줄 거예요, 물? 아 뭐야, 어깨 했어. 아 어떡해, 설레. 뭐야 여보, 지금? 응? 너무 마음가스 잘해. 귀엽다, 둘이. 왜? 나도! 머리 쓰다듬어줘. 응, 진짜. 사프. 그거. 우리도 많이 하던 거다. 찐찐 맞추기. 아니야. 왜? 왜? 아니야! 엄마가 못 맞춰서. 절대. 해봐, 해봐. 그거. 어? 어, 맞았어. 봐봐. 아하하. 잠깐만. 아하하. 아하하. 아니. śli 가 saye. 키우 can수 suasva keuz hopeful. Thank her. 너나 cot 임영세. 久しぶりです。 おう、久しぶり。 元も先輩ですよ。 よく聞いてます。 お前また俺の携帯勝手に見たの? なんで今更夏樹先輩なんかと会ってるんですか? お前こそあの男なんだろう? 久々に連絡が来て飯に誘われたんで。 あいつとの方がお似合いなんじゃない? やめろって。 お前が誰と何して言うか俺は全然興味ない。 ただお前とあいつはお仲間で、 俺とは違う世界の人間なんだなと思った。 ごめん。 久しぶり。 じゃなくて鍵は? 姉行けた、グッチ。 家が歩いていけた、グッチ。 ちょっと。 探してよ。 お帰りなさい。 おもう。 帰ってたんだ。 さっきの男とどっか行ったと思ってたぞおい。 おもう。 大丈夫ですか? おめでと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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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すいません。 わざわざ送っていただいて。 おめでと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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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やる気満々な顔で来られたんで、 こっちがビビりまくりですよ。 おめでと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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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すみません。 뭐, 아키라めて 라큰 남나요. 아, 얘들 뭣도 아니면서 난리야. 경이치은, 하메로운의 후에프키에 호이호이 틀어있는 네즈미처럼 미스미스도브에 오고래 사세를 위하여 나쁜 거. 도브. 도브. 제일 불렀네. 도브. 잠시만요. 뭐. 내가 사귀었다고. 만약에 세일이 할 것 같으면 일찍 가고 있다면 저번에 이제 정해져요. 저는 지금. 아, 얘네 뭐, 오랜만에 만나 놓고. 아, 갑자기 뭐? 복지박장이다. 일단은 둘 중에 누가 더 좋아, 누가 더 보습할게요. 나만 영포만 좋아해. 오토모가 낫지. 오토모랑 사귀어. 너 굳이 굳이 뽑으라면 이마가 생겨. 이마가 생겨. 이마가 생겨. 아니. 그냥 자기 감정을 대해서 되게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았어. 내가 이마가 생겨. 비슷한 사람인 것 같아. 이 연애에서야. 오늘 사람 붙었어? 내가 예전에 어렸을 때 되게 느꼈던 병들이 생각나. 첫사랑을 했을 때. 첫사랑 만났을 때. 근데 나는 이게 배드신이 진짜 많잖아. 셀 수도 없이 많잖아. 처음에는 엄청 묘하네. 엄청 묘하네. 막 이 생각이 들고. 처음에는 되게 몰입을 도와주고. 엄청 자극적인 느낌이 든다. 내용이 전개되면서는. 그게 그냥 야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진짜 사랑의 모습이 보여. 그런 거 하나하나가. 누구나 첫사랑에서 겪었을 수 있을 법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나는 되게 신선한 거야. 게이 영화이면서도. 누구나 공감이 가는 영화. 옛날에 뭐 보통은 퀴어 영화 보면은. 게이들이 봤을 때 그냥 그 아련한 이런 느낌만. 아련하고 숨기고 강추고. 답답하고. 그게 그런 아련함이 아니라. 이거는 누구나 공감하는. 그 사랑하기 때문에. 겪는 일들 있잖아. 잘 안되기도 하고. 잘되기도 하고. 그런 게 막 왓채랗채랗채랗 하면서. 그 모든 과정들이. 되게. 잘 만들었다. 이거 완전 강추. 진짜 강추예요. 진짜 강추. 이거는 진짜 찐 강추여서 여러분. 영화 개봉하면은. 꼭 한번 보러가세요. 응제에 몰린 지는 치즈 꿈을 꾼다. 꼭 영화관에서 만나세요. 안녕.